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5월 21일 현재 시각은 2시 4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CS윈드구요. 코드번호 112610입니다. 자 일단 CS윈드 오늘 좀 반등세를 보여주는가 싶었는데 아쉽게도 5장에 들어서 보압권으로 우행보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오늘 수급을 좀 보아하니까 그래도 외국인 기간이랑 장중에 수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낙폭을 외국인은 오늘 특히 유별난 움직임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시간대별로 좀 보면은 장 초반에는 매수 동향을 좀 10시까지는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장 초반에 굉장히 좀 강한 모습으로 돌파를 하면서 돌파 시도가 나와주면서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폭을 확대를 하면서 지금 2000, 3000, 5000, 200, 300, 500, 1000, 1500, 1800까지 기간도 지금 매수세를 점점 줄이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시장이 오늘 장 초반에 포함해서 지금 5장까지 하면은 거의 뭐 1.5%가량 변동성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상승하는 종목들보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CS 윈드 같은 경우에서 다행히 그래도 이런 와중에 외국인 기간이나 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뭔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하는 상황이에요. CS 윈드 같은 경우에서는 영어 미익 같은 측면 실적 발표를 한 것들도 상당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주목을 해서 외국인 기간이나 순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61선이랑 21선이랑 상단 부분 여기가 좀 저항구간이거든요. 7만 5천원을 좀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좀 돌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은 조금 돼요. 근데 추세를 좀 회복시키고 있고 고개를 살짝 들어올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살짝 받는다고 해도 조정을 받고 또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도 보일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시장 영향들도 굳이 오늘 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모의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죠. CS 윈드 같은 경우에서 마이너스 6.18% 정도 44주를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손절가를 이탈을 했지만 어지러워 버티면서 버티면서 그냥 가지고 있고 있는 상황에 손절가를 다시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굳이 굳해요. 어제 오늘 대응을 잡을 수는 있었지만 특히 오늘 저도 대응을 지금 장중이니까 잡아갈 수는 있는 부분들이지만 굳이 건들지는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일단 확실하게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안착하는 거 확인하고 대응을 잡아가도 나쁘진 않고 어차피 뚫고 올라가준다고 하면 크게 손실구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시장에 맞게 보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죠.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CS 윈드가 이제 M&A도 곧 발표를 할 겁니다. 6월달쯤에는 발표를 할 걸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뉴스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런 영업이익적인 측면도 그렇고 실적이 나름대로 잘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물론 이제 2분기까지는 나와줘야 되겠지만 나와줘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1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올까 그런 생각도 좀 들으긴 했는데 호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을 받을 이유는 없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냥 단순히 매물 조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런 부분들에서 매물 조정이 끝났으니까 올라간다고 감안을 한다고 해도 뭐 지금 굳이 조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악재가 더 있다던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악재가 있다던가 그런 게 아니고서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에서 책을 좀 많이 올라오긴 했죠. 주가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PER이 조금 이제 높아진 부분들이 무상진자나 유상진자나 진행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영향도 있긴 있습니다만 주가 밸류에이션이 싼 건 아니지만 실적이 증가되고 하는 부분들 성장성, 정책적인 모멘텀, 미국의 정책, M&A 그리고 이제 실적의 전망치 복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무난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거 6% 정도 그냥 가지고 가볼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들이죠. 오늘 수급도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제가 지금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물론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들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제 미국이라든가 한국에서의 그런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지원? 정책의 지연?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지연됐다. 지연되고 있다. 우리가 좀 기대를 했던 것보다 산업이 엄청나게 살아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고 좀 보악권에서의 등락을 좀 거치는 것처럼 산업 자체가 조금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그 정도이지만 사실 뭐 신체색 에너지 모멘텀이 오늘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장기적으로도 계속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자 이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보태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 사람 개인적인 의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무료 추천 종목 있죠. 김현재 사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이 날 수는 없지만 매수가, 순절가, 목표가 시켜주시면서 매매하시면 단기 종목들 원하시는 분들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오늘의 주식 이슈 오시게 되시면 장, 초반, 강세 종목 이렇게 관련 자료들 계속 쭉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서 관련 종목들, 이슈들 체크를 한 번씩 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주식 강의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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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